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수장론에서 우리 도시경제기반이론 해서 입지개수 계산문제 할 차례죠. 기출문제집의 46페이지죠. 46페이지. 우리 모의고사 봤는데 이상하게 김포가 계속 전체 평균보다 10점 이상이 높아요. 왜 그러지? 기출문제를 유출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문제를.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계산특강이 이루어졌으니까 계산문제 조금 더 잘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계산문제 수업을 듣고 할 수 있는 것만 딱 정해가지고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연습하셔야. 전에도 계산문제특강 때 얘기했지만 만약에 올해의 문제가 지금 추세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전차 조금씩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출제자가 이번에 어렵게 내겠다. 그러면 말 문제를 어렵게 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그러면 계산문제가 사실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34회에 작년에 계산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생각하기에 계산문제를 어렵게 출제했으니까 준비해도 다 못 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 안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쉽긴 해도 대부분 다 건들지 못하고 패스하거나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막상 이제 전체적인 단위도를 따진다면 상중한을 따졌을 때 말 문제가 어려워진 만큼 계산문제가 쉬워지면 전체 단위도는 변함이 없더라도 실제 점수는 굉장히 낮을 수 있어요. 계산문제가 합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더라. 이건 제 예상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사실. 자, 입지기에서 보죠. 일단 내용 정리 한번 보죠. 자, 입지기수는 우리가 이제 입지기수를 구했을 때 이 단원이 도시경제기반이론인데 도시경제기반이론 이렇게 있는데 자, 기반산업이 도시의 경제를 결정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기반산업이 많아야 그 지역의 경제에 주축이 되는 산업을 기반산업이라고 얘기해요. 기반산업이 많아야 도시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론을 배울 건 아니고 입지기수를 구해서 얘가 일보다 큰 값을 얻게 되면 얘는 이 산업은 기반산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기반산업을 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입지기수를 구해야 되는데 입지기수는 이 지역의 입지기수도 역시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 그럼 우리가 이제 A지역의 비율을 얘기하니까 A지역이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죠. 그래서 전체분의 A지역 이렇게 비율을 전국분의 A지역, 전체분의 A지역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산업이 기반산업이냐를 보려고 고용자수의 비율을 따져볼 건데 분모는 전국을 쓰고 분자는 A지역을 써서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체 고용자수분의 그 산업의 고용자수 항상 전체가 분모에 있어야 돼요.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의 고용자수 이렇게 번분수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번분수가 나왔을 때 A분의 B, C분의 D 이렇게 나오면 계산기록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맨 위와 아래를 뭐하고? 곱하고 가운데는 모두 다 나눠준다죠. 그럼 계산할 때 D 곱하기 A 나누기 C 나누기 B 이렇게 하면 값이 만약에 1보다 크면 이 산업은 기반산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즘 이제 출제자가 어렵게 냈어요. 34회에 5개를 입지개수를 풀어야 답이 나오는 건데 사실 입지개수가 얼마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반산업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출제자가 의도한 건 사실 계산 문제 때 설명을 했지만 잠깐 좀 응용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꿔도 값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 맞아요. 보죠. D 곱하기 A 나누기 C 나누기 B 하거나 나누기 B 나누기 C에도 상관이 없잖아요. 값은. 그러니까 얘와 얘는 바꿔도 괜찮아요. 자리를. 그럼 한번 보죠. 우리가 응용한 식을 한번 보면 입지개수는 사실 풀이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전국분의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해왔지만 한번 바꿔보죠. 자 그러면 얘와 얘를 바꾸면 아래는 여기에 전국분의 A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전체 분의 전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국분의 A 지역 그대로 쓰는데 여기에 전체 분의 전체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국분의 A 지역이 있는데 그 산업이 X 산업의 고용자 수, X 산업의 고용자 수 이렇게 비유를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나중에 이런 식을 이걸 입지개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응용해서도 쉽게 푸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볼 건데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16번 먼저 보죠. 자 A 지역의 X 산업과 B 지역 Y 산업의 입지개수를 구해라 계산해라 라고 나왔어요. 값을 구해라고 했으니까 우리 계산해 볼 건데 첫 번째 A 지역의 X 산업의 입지개수를 LQ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A 지역의 비유를 얘기하니까 전국분의 A 지역 이렇게 쓸 거예요. 아래는 전국, 위에는 A 지역 이렇게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지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 전체 분의 그 산업을 쓰겠죠. 그럼 먼저 우리가 전국과 A 지역을 구분했으니까 표에서 전 지역은 전국이에요. 그 다음에 여만큼이 A 지역이죠. 이 두 개의 자료값을 가지고 입지개수를 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묶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어 여기 있는 자료값만 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얘를 구할 거고 얘는 구할 필요가 없고 나왔으니까 얘를 구할 건데 먼저 얘를 한번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값을 우리가 적용할 때 자 전국에서 전체 분의 그 사람이니까 전체, 그 산업은 X 산업이니까 240 되겠네요. 그럼 공 하나 떼면 얼마? 40분의 24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지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 이렇게 쓸 거니까 공 두 개 떼면 얼마?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계산 게다가 1은 안 해도 괜찮으니까 1 곱하기 40이니까 40 나누기 2 나누기 24 이렇게 하면 값이 얼마 탁 나오겠네요. 계산하면 0.83 이렇게 나온대요. 0.83 자 두번째 보죠. B 지역의 Y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B 지역의 Y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식을 전국 분의 B 지역 이렇게 쓴다라면 묶어놓을 때 전국과 B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있는 자료값을 써야 입지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전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이니까 전체 분의 그 산업 40분의 16 그 다음에 전체 분의 그 산업이니까 20분의 6 이렇게 써서 6 곱하기 40 나누기 20 나누기 16 이렇게 하면 0.7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게 쉽게 구해야 돼요. 값을 구할 때 자 입지 개수 전국 분의 지역 전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 지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 자 예도해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됐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출제자가 야 좀 응용 좀 해볼까 라고 하면서 다섯 개를 냈어. 다섯 개를 하면서 원래 우리 식대로 한다라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 문제를 좀 시간을 줄여서 시간을 내서 풀 수 있어야 돼. 입지 개수는 계산기만 누르면 하나 구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x 지역에 x 지역에 입지 개수에 따른 기반 산업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입지 개수가 얼마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기반 산업이 되려면 입지 개수가 1보다 큰 값이면 되겠죠. 1보다 큰 값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래 했던 식을 한번 해보죠. 원래 식을 했던 건 x 지역이니까 x 지역에 그 다음에 각 산업이 있죠. a, b, c, d, e 산업이 있는데 먼저 a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한다라면 식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전국 분의 x 지역 써야 되겠죠. 그러면 전국은 이렇게 있고 x 지역은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 값들을 가지고 입지 개수를 구할 거예요. 그럼 전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54분의 8 이렇게 쓸 거예요. 54분의 8 그 다음에 x 지역에서는 이렇게 쓸 거니까 32분의 3 32분의 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2 곱하기 54 나누기 32 나누기 8 하면 얘가 값이 1보다 작은 값일 거예요. 이렇게 5개 해서 1보다 큰 걸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찾으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출제자가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가 작년에 좀 많이 어려웠죠. 응용 문제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10문제 다 응용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출제자가 의도했던 건 야 기반 산업의 개수가 몇 개냐 하니까 1보다 큰 걸 찾으라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지워서 다시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x 지역에 x 지역에 각 산업의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전국분의 지역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랬어요. 전국의 전체 분의 x 지역의 전체 이거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위에다는 전국의 산업의 고용자수 분의 x 지역의 산업의 고용자수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전국분의 a 지역 전국분의 a 지역을 전체 분의 그 산업 전체 분의 그 산업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죠. 얘가 그러면 공통으로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전국이고 여기가 x 지역인데 자 전국의 전체가 540 그 다음에 x 지역의 전체가 320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54분의 32를 쓰고 그럼 여기가 분모값이에요. 그럼 얘를 다 구해서 이 값보다 크면 1보다 클 거고 이 값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은 값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걸 계산하니까 32 나누기 54를 하니까 0.5925가 나와요. 얘가 0.5925가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전국의 그 산업 지역의 그 산업이죠. 전국의 그 산업과 지역의 그 산업들을 따져본다면 이거예요. 이게 전국의 그 산업 A 산업을 볼 때 지역의 그 산업이에요. 그럼 얘분의 얘 이렇게 하면 값이 0.59 이거야 이거 여기에 쓸 거 그 산업 그 산업인데 전국의 그 산업 지역의 그 산업 이 값이 0.5925보다 크면 얘는 1보다 큰 거고 0.5925보다 작으면 1보다 작은 값이 될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해보면 3 8분의 3이니까 3 나누기 8이죠. 그럼 3 나누기 8 하면 0.375가 나와요. 0.375 그럼 0.5925보다 작으니까 값은 1보다 작겠네. 그래서 얘는 아니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5 나누기 9 해도 돼요. 5 나누기 9 해도 0.5925보다 작아요. 얘도 아니네. 6 나누기 11 해도 0.5925보다 작아. 얘도 아니네. 10 나누기 10이 하면 얘가 10 나누기 10이 하면 0.8333이에요. 0.8333이니까 얘보다 크죠. 그럼 얘는 1보다 큰 값이겠네. 얘는 기반 산업일 거고 8 나누기 14 하면 8 나누기 14 하면 0.57이야. 0.57 얘보다 작네. 아니네. 그러면 1보다 큰 값은 하나네. 이렇게 풀면 시간이 훨씬 빨라지겠죠. 출제작업을 원했던 건 사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응용문제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준비해가지고 풀어내기는 사실 어려워요. 시간이 좁다 보니 작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응용문제는 사실 많이 손댈 건 아니지만 5개를 해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입지 개수를 내가 익숙하게 쭉 풀었다라면 이렇게 값이 얼마냐가 아니라 기반 산업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 식을 변형해서 써도 빠르게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수업 듣고 지금 듣고 이렇게 쓰면 간단하겠네 라고 느낌이 왔으면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라면 기반 산업 몇 개인지는 사실 1분 내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다. 그러면 계산 특강을 들어보셔라. 모든 유형을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자 입지이론 보죠. 잠깐 내용 정리 한번 해보고 자 그래서 얘와 얘는 자리를 바꿔서 해석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물론 얘와 얘를 자리도 바꿔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 사실. 자 테마 19 이제 입지이론인데 공업입지이론이 있었고 상업입지이론이 있었어요. 공업기업입지이론에 두 사람이 있었고 상업입지이론에 다섯 명의 학자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이제 학자별 이론을 공부하는 거니까 암기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공업입지이론에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학자가 두 명이 있죠. 비버 수레 이렇게 있었어요. 배버는 비용이론 래쉬는 수요이론 이렇게 있죠. 비용은 나가는 지출이니까 최소가 좋아요. 최소 비용이론 래쉬는 수요 입장에서 수요자가 많아야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 거니까 수요이론은 최대 수요이론 이렇게 얘기하죠. 최소 비용이론의 배버 최대 수요이론의 래쉬 이렇게 두 명이 있었고 상업입지이론에서 이렇게 다섯 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상업입지에서 스타일 중심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이 있었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 자 그 다음에 점포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디에 입지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넬슨의 소매 입지이론이 있었어요. 넬름 소입 이렇게 외웠어요. 넬름 소입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더 많이 데려올 거냐 라고 하면서 랠리의 소매 인력 법칙 얘를 일부 수정해서 경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분기점 컨버스의 분기점이론 그 다음에 데려오는데 이제 도시가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점포가 얼마나 잘 데려오는지 확률을 연구했던 거 허프의 확률모형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 있었다. 자 한번 정리해보죠. 말 문제를 대비해서 자 비버수레 우리 간단히 정리한 거 제가 간단히 정리한 걸로 볼 거니까 알아서 이제 교재에 있는 거 스마트학개론으로 보시고 자 비버수레였어요. 비버 이렇게 그 다음에 수레 이렇게 외웠고 자 비버에서 비용은 최소가 좋더라 최소 비용이론 수요는 많은 게 좋더라 최대 수요이론 첫 번째 자 얘는 비용이니까 비용은 뭔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래서 얘는 생산 측면에서 공업입지를 본 거예요. 생산이면 공급 측면을 얘기한 거죠. 공급 생산 측면에서 공업입지를 받던 거고 레시는 수요 측면에서 받다 라고 그대로 해석하면 되고 자 이때 이제 베버가 얘기했던 거 공업입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외워놔야죠. 수송비 노동비 집저비 얘를 운송비라고도 하고 얘를 인건비라고도 해요. 그래서 수노집이라고 하고 얘는 비용이죠. 수송비 비용이에요. 얘도 비용 맞아요. 근데 얘는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비용이로는 세 개의 요인이 최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얘 비용 최소 얘 비용 최소 얘는 직접 이익이니까 모여져 있으면 얻는 이익을 얘기하니까 얘는 뭐 최대가 돼야 좋은 거다. 이때 우선순위를 뒀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수송비 이렇게 갈수록 얘가 중요하더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수송비 운송비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각 요인이 최소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최소가 되는 건 뭐가? 비용이 최소가 돼야 돼요. 이 세 개의 각 요인이 최소라는 말은 틀리고 비용이 최소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외웠던 건 수송비를 줄여야 돼요. 수송비가 가장 중요한 비용이니까 그럼 이제 공장과 원료 산지에서 재료를 원료를 운반해서 공장까지 와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시장까지 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보면 여기에 원료 산지가 있고 여기에 공장이 있고 여기가 시장이 있다라면 여기서 여기 올 때 뭐의 운송비 원료의 운송비를 따져줘야 되겠죠. 원료 산지에서 원료를 캐서 공장까지 운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장에서 원료로 제품을 만들 거예요. 그럼 제품을 가지고 어디 가서 팔아야 돼? 시장 가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건 원료의 운송비가 들어갈 거고 얘는 제품의 운송비가 운송비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원료가 엄청 크고 무겁다라면 이 거리가 멀면 운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료가 큰 큰 경우라면 공장 어느 쪽으로 가서 원료 산지 가까이 이게 원료 지향형 입지라고 하고 제품이 만약에 크고 무거워서 제품의 운송비가 크다라면 공장을 시장과 가까운 곳에 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 지향형 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죠. 원료가 엄청 크고 무거운 무거운 경우라면 공장 원료 산지 가까이에 두는 게 좋겠다. 대표적인 얘가 철광석 같은 거였어요. 철이 들어가 있는 바위가 있어요.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운반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수송비가 그러니까 공장에 원료 산지 가까이 가야 되겠죠. 이 철광석을 부숴가지고 녹여가지고 이만큼 철을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철광석 같은 경우는 원료 지향형 입지가 적당하다. 원료가 크고 무거운 경우에 그래서 우리 하나 외웠어요. 원료 지향형 입지는 중량 감소 산업이 적당하다라고 했던 거죠.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가 이렇게 크고 제품이 이렇게 작다라면 얘가 이렇게 갈 때 중량이 줄어드는 산업일 거예요. 이런 걸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료가 엄청 크고 무거우니까 어느 쪽에 가는 게 좋겠다. 원료 지향형이 적당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원료 지향형 원료 중량이 크고 제품 중량이 작아지는 거에요. 이렇게 가면 중량 감소 산업 그러면 원료가 크고 무겁죠. 원료의 무거운 정도를 이 베버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원료 지수라는 말을 썼어요. 원료 지수 원료 지수가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보다 뭐하다 크다가 중요한 거예요. 원료가 무겁다를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이거 원료의 무거운 정도 앞으로 우리가 원료 지수를 얘기했다. 그럼 누구 나와야 돼요? 베버가 탁 나와야 돼요. 농업 입지 이론 딱 한 사람 배웠어요. 농업 입지 이론 누구? 농업 입지 이론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농업 형태가 튀는 나와야죠. 고립국 이론의 튀는 농업 입지 이론 이렇게 탁 나와야 되고 원료 지수 나오면 누구 나와야 돼요? 베버 탁 나와야 돼요. 중심지의 계층 나오면 누구 나와야 돼? 크리스탈러가 탁 나와야 돼요. 마찰 계수 나오면 딱 누구 나와야 돼? 허프가 딱 나와야 돼요. 그것만 얘기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이럴 때 어떤 원료냐면 철광석 같은 경우니까 주로 어떤 원료냐면 그 지역에만 있는 국지 원료 편중되어 존재하는 편제 원료들이 이런 경우가 많더라 라는 거야. 무조건은 아니에요. 원료 지향형에 이런 원료들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라고 얘기한 거지 무조건 이런 건 원료 지향형이다. 이런 건 아니고 주로 사용되는 원료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 자 래시의 최대 수요위로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이라고 나왔어요. 시장은 수요자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건 수요자가 점점 많아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중심지의 도심이에요. 중심지의 공장 두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많이 팔아요. 돈 많이 벌 거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지. 서울 한복판에 공장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환경 규준 때문에. 이때는 환경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게 좋으니까 시장 가운데다가 중심지에다가 공장 두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러면 이 레슈의 최대 수요위로 내서 수요자의 분포는 모든 지역에 고르게 있어야 돼? 차별적으로 있어야 돼? 얘가 지금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수요자가 많아지거나 많은 중심지에 두는 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수요자는 어느 쪽은 조금 있고 어디든 많이 있어야지 모두 다 고르게 있으면 이론이 성립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슈의 최대 수요위로는 지역마다 수요자의 분포가 차별적으로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다 까지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당연한